한글자막 한글자막 일단은 뭐 해줄까요? 네 자 어떻게 해야 되니까? 선생님 여러분 우리 333으로 팀을 나눠야 된대요 나눠 이걸로요? 아 이걸로요? 이걸 두 팀만 나눠주는 거 아니야? 아 가운데까지 하자 이거랑 이거랑 이거 아 가운데가 이거랑 이거랑 그래야 세 팀으로 나눠주잖아 세 팀 밑에 뭐? 네 위에 위에 어 됐어 됐어 아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아 쇼핑에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1등은 우리 거짓말입니다 우리 거짓말입니다 흑돼지 우리 학생들 믿어요 흑돼지 우리가 다 모른다 진짜 미쳤는데 우리 청소년 여고생하자 이렇게 뒤돌아있다가 시 흑 흑돼지 흑돼지 하이 룸에 우린 이어가 anyone 다음에 들어요 우리 어떡해 우리 잘할 수 있어 우리는 그냥 가면 돼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쭈이가 키가 크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서 가면 돼 쭈기야 쭈기야, 쭈기야, 쭈기야 쭈기야, 알았어, 이렇게 타려가면 돼 쭈기야, 이거 1팀 셀 거 같다고 우리는 쭈이가 키가 크니까 다 보여 이렇게 이렇게 멀지 자, 흑돼지 한 번 불러주세요 흑돼지 걔네 사진 찍었어, 지도! 무슨 소리에서요? 흑돼지 한 번 불러주세요 아니, 우리 팀 이름이 있어요 우리 팀이 청순돼지 아, 청순돼지 왜 백돼지? 우리는 하얘니까 우리 하얘요? 그래, 우리도 뭐지 말자, 그럼 지도 아니, 우리 뒤로, 셋 청순 돼지 백 돼지 아, 어떡해 아, 걱정태 신사한 찍 찾지 말자 아니, 직원도 봐봐요 다른 팀은 다른 팀은 우리 잘하자, 이러면서 잘할 거야, 이러면서 저희 때문에 다 따라했잖아요, 다 네 와 아니, 우리는 이게 본 게 아니라 지금 VCR 찍은 거예요 VCR 들어봤어요? 잠깐 얘기한 거예요 다른 팀 보고 웃고 있었어요 다시 할게요 아니,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자, 한 번만 다시 할게요 혹시 이상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청순돼지 청순돼지 너무해 너무해 사진 찍는 거 네, 너무해 너무해 안 돼 근데 이거 사진 찍어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나도 솔직히 나 지도 못 봐 솔직히 나 잘 모르겠어 솔직히 나 잘 모르겠어 그러지 마 불안해 나 지도를 잘 못 봐 너도 더 싫어요? 아니요, 좋아요 좋은데 같은 팀 하는 건 좀 왜 그래요? 내가 잘하면 어쩔 건데 나 사장님 버릴 거야 딸이가 있겠네 딸이가 있겠네 아니, 내가 얘기하고 있는 듣고 있는 사람이 우리 팀에는 없어 여기는 선생님이잖아요 저는 다른 팀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어요 감독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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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겠습니다 감독님들 감독님들 강... 감독이야, 강우야 강 강 진정 os dem 으어 vole 우리 팀 별로 한번 쳐 볼까요? 네 네, 학생 여러분들 rejojan 음 Then 여기서 Miro가 입구가 세 개가 있어요 네 3팀씩 나오는데 임 Feh 3개씩 출발 위치가 각자 다 달라요 이해가 달라요? 네 출발면 그런데 도착하는 정도가 영향으로 asive Told you 출발하는 곳은 중앙이어서 한 바퀴 돌면 세 팀 다 같은 곳에서 출발하는 곳은 다르고 한 바퀴 돌면 중앙에서 만난 거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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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하나 끝나서 오면 그곳에서 인증샷 찍고 또 오면 그곳에서 인증샷 찍고 인증샷을 찍는 게 미션이에요 하여튼 그냥 세 미로가 있는데 그 세 미로를 인증샷 찍어야 성공인 거죠? 빨리 먼저 도착한 거예요 어떤 팀으로 안 오겠습니다 빨리 해요 네 여기서 퀴즈에게서 1등한 팀에게만 이 지도를 줄 거예요 헐 이제 저도 여기에 참여하니까 저도 양심적으로 안 봤어요 그렇죠? 진짜 안 봤어요 그래서 이제 퀴즈를 낼 건데 1등한 팀에게만 이 지도를 줄 겁니다 그러면 지도가 있으면 유료로 하겠죠?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여러분 네 문제 내시는 분 각 팀 다 우리는 채영이 나연 언니 누가 문제네? 나 네? 근데 내가 맞추는 게 낫지 않아? 내가 맞추는 게 낫지 않아? 네가 내한테 어떻게 해야지? 나 외국인인 거 티 안 내야지 모모가 그걸 보고 뭔지 몰라도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잖아 내가 맞추는 게 낫지 않아? 맞추는 게 낫지 않아? 모모가 해 모모가 해 모모 언니? 아 모모쯤 이런 거 같은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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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모 언니랑 나연 언니랑 채영이가 문제 내는 사람으로 순서 가위바위보로 정할까? 은근히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 가위바위보 각 팀 대표로 해요 문제 낸 사람이 안 내장은 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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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잘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지상 두 글자야 지금 부는 거 봐라 아 너 뭐야 두 글자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뭘 하러 왔지? 아니 우리가 뭘 하러 왔지? 미루 아유 캐슈 우리가 뭐 타고 왔지? 비행기 아유 캐슈 다 두 글자인데 감귤 빨리 세 글자인데 할라봉 아니? 뭐가 있지? 세 글자 있잖아 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길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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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온 거 우리가 무슨 컨셉이야? 학생 수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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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문제예요? 4개 먼저 하세요 쉬우니까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할 수 있어 괜찮아 몸으로 해도 돼 괜찮아 알았어 모르면 파스타 할게 바로 오케이 파이팅 우리 룸맨 파이팅 시작 말해도 돼 꽃 이게 뭔데? 파스타 나 나 나 나 나 여자 여기는 어디야? 여기 제주도 파스타 모르겠어요 여기 맛있는 과일 여기 맛있는 과일 맛있는 과일 귤 할라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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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였어 뭔데 산 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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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나 할라봉 나 잘했잖아 할라봉 여기 나는 문제를 문제를 패스한 줄 알았어 문제를 봐봐 진짜 문제 진짜 쉬었어 돌 여자 이거 문제를 패스한 줄 알았어 나 지금 갑자기 어지러워 괜찮아 잘했어 재주 나 진짜 다 부러져 고 아까 오다 본 동물 말 바다에 들어가서 캐시는 분 여자 여자 뭐야 뭐야 나무 나문데 아까 나무 많았잖아 여자 패스 패스 이거 왜 그러세요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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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요 패스 끝 패스 끝났어 그 있잖아 그 ? 패스 예 네 단 하는 환 으 먹는 거받을까 아 먹을까 우리 먹을까 아까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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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척추? 척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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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자 뭐야 몸이야? 허수아비? 바다에 있는 거 허수아비 아니 왜 땡 어렵다 아니 잠시만 뭐랄까 뭐야? 이거 뭐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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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두아 봐봐 말 해녀까지 괜찮았어 야자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었어 아까 나갔어 너와 나 연결고리 그래서 이거 좀 어려웠어 그 방에서 내리자마자 있던 나무라고 했으면 알았을 거니까 어쨌든 그게 당황해서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에서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었어 그래서 내가 빨리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어 자신감 생겼어 자신감 봐봐 내가 필대로 하면 된다고 그랬지 유필 애들이 패스하라고 했는데 용도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 아무리 돌이라고 해도 나 모를 수 있는 건 못할까 이미 끝났는데 뭐 어떻게 한 명만 짓어주는데 언니들 웃겨서 못 보겠어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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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우린 쬐이가 있으니까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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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요 다음 거 더 힘들어 와 청보리 오메기떡 척지 커지 와 감수광 와 너무 하시다 여기 똑똑해 보였나 봐 맞아 저희는 이런 작은 힌트 따위에 흔들리잖아요 롱두엄 이런 거 너무 아쉬웠어 최사 결과적으로는 학생 여러분도 너무 수고했고요 우리 정연 언니네 팀 두 문제 나연 언니네 팀 세 문제 우리 채혜이네 선화 언니 다연이네 팀 네 문제 우리 노래 멤버 담아라고 우리는 천만이 우리는 이겼으니까 예 우리한테는 전남 선수님이 계십니까 예 예 수고했어요 진짜 웃겨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진짜 중요한 게 지도를 봐도 모르겠어 맞아요 우리 팀에 지도 잘 보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? 나 안 돼 그럼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가자 가자 빨리 가 잠시만요 아니 아니 이거 어디로 출발할지 정해야돼 여자미로 그리고 돌미로 우리가 바라미로 돌미로 돌미로 우리 출발합시다 이거 이거 우리 가자 일단 야 이거 빨리 가 너이 좀 잘 안 나 found well 이제 우리 엄마 지금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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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